나라 원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. 이래갖고는 우리 자식들이 살 수가 없어요. 부탁드립니다. 부자는 터져 죽고 가난한 서민들은 굶어 죽는 이 경제에 맞추려면 이번엔 한번 기회를 주이소. 이번엔 뭐 좀 세상을 바꾼 것 같은데 당신들이 정체적으로 보수을 짓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럼 국가운역을 입각해서 나올 때야? 이래갖고는 심판을 할 때야? 그렇게 외쳐주십시오.